두 분 보기만 해도 멜로가 완성되는 느낌인데요. 멋있네요. 왼쪽부터 봐주시죠. 왼쪽부터 정면 정말 척척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 두 분이 살짝 매운 멤버들에서 함께합니다. 지금 신생경씨가 보라투를 했는데요. 함께 해볼까요. 오른쪽부터 갈까요. 오른쪽. 정면. 그리고 왼쪽. 아 좋습니다. 두 분 스카신 뒤쪽으로 가볼까요. 네. 좋습니다. TVN과 함께하는 두 분 세 장 매운 멤버들인데요. 왼쪽부터 시선 봐주시죠. 네. 정면.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정면 보내주시고 두 분. 한턱만 해볼까요. 네. 좋은데요. 네. 완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른쪽으로. 네. 자 이번에는 이 신경배우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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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p paz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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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